악냥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영화 에나벨 집으로 산면 스크린으로 벌벌 딸며 볼 수 있다 인사이트 황배 기자 극한의 공포를 즐기고 싶은 공포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에나벨 이 산면에서 귀신이 쏟아지는 살벌한 스크린 엑스로 관객을 찾아온다 22일 멀티플렉스 시즈비는 공식 sns를 통해 영화 에나벨 집으로의 스크린 엑스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 에나벨 집으로는 워렌 부부가 귀신 들린 에나벨 인형을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말만 들어도 공포스러운 영화 에나벨 집으로를 더욱 소름 끼치고 실감나게 만날 방법은 바로 3면이 화면으로 구성된 스크린 엑스로 영화를 즐기는 것이다 시즈비가 공개한 스크린 엑스 영상은 공포의 인형 에나벨의 섬뜩한 모습으로 시작된다 3면에 넓게 펼쳐진 화면은 관객을 마치 공포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을 선사한다 덕분에 관객들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과 사방에서 등장하는 귀신 때문에 한치도 긴장을 놓칠 수 없다 앞서 에나벨 집으로는 악령들의 대거 등장으로 역대급 공포를 선사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악령들을 3면으로 보게 되면 상상 이상의 몰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무서워 파콘도 쏟아버린다는 에나벨 집으로 를 더욱 실감나게 즐기고 싶은 강심장이라면 스크린 엑스를 놓치지 말자 한편 에나벨 집으로는 에나벨의 3번째 이야기이자 컨자링 유니버스의 7번째 작품이다 공포의 대가 제임스 완이 제작을 맡았으며 영화 그거대 각본을 맡은 게리 도범원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오는 6월 26일 개봉한다 https img.insight.co.kr static 019062 759 eb 792 eb 658 x63 87by.jpg